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아유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서 김희재를 엔타게 세신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혹시 누군지 모르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목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여기 우리 희랑별입니까? 여수여수 오셨습니까? 아유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희재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됐는데 여러분 시간들은 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만 시간 좀 괜찮으시다면 오늘 김희재가 마지막 무대라서 뒤에 가수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앵콜 해주시면 해주시는 만큼 노래하고 가려고요 목포주민 여러분 저 목포에서 오늘 자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예 문 안 잠그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예 그럼 김희재랑 오늘 밤새도록 한번 놀아볼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 여섯 곡 하라고요? 저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공연장을 다녀봤지만 가수한테 여섯 곡 하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목포가 처음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앵콜만 많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